광주 남구가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들이기 등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남구는 관내 국가유공자 자택에 직접 방문해 명패를 달아들이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날 연평도 폭역 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흉상을 찾아 추모하는 참배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